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고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귀경 차량에 진입한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고 목포역과 여객선 터미널 등도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신안군과 목포시가 통합된 자치단체 출범은 올해가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참 많은 일들을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도 신안군도 단체장의 행정통합 의지는 분명합니다. 올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어수선해 통합 논의를 하기에 마땅치 않고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동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목포 신안 통합 자치단체 출범의 최적기는 민선 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 1일이 꼽힙니다. 시군의 통합 의결, 특별법 제정 등의 숙제들을 감안하면 남은 2년여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늘리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시군 통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영역도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매견을 맺어가면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도 계속 이어가고,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까지 잡았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1994년 이후 6차례 좌절을 겪으며 남북 통일만큼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무한반도 통합 논의. 목포 신안, 신안 목포 간 통합 추진 논의가 이번에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전남주 학생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학교 소멸 위기 극복과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3년째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 33곳이 올해 입학식을 건너뛰어야 할 형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함께 출산율 감소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10년 전 대비 6만 7천여 명이 감소하였고 폐교 수는 최근 10년간 78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상으로는 초등학생입니다. 해남과 강진 등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단위 지역 초등학생과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시 단위 80여 개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한 명당 2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 수당은 책이나 참고서 구입, 문화예술공연 관람과 스포츠 활동,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7월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MBC가 연속 보도 중인 목포시의 수상한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목포시의회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분 정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까지 진행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등의 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문하고 시민 불신이 남을 경우 공익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연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119 구급차를 추돌해 구급대원 3명이 다쳤습니다. 또 강진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완도에서는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주산 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 의과대 신설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둔 동북권 국회의원들 간 기싸움 양상을 보이며 소지역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의과대 신설과 별도로 전남대학교 병원에 여수 분원 설치를 추정하고 있고, 여수을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과대, 광양 간호대, 여수대학병원 설치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순천광양 곡선 구리에 갑 소병철 의원은 목포와 순천에 의과대 캠퍼스 설치를 희망하는 등 전남의 의과대 문제가 동서부권을 넘어 동북권 소지역주의로 갈등이 첨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 대한 전라남도의 광역 행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0월 파업 사태에 이어 12월 12일부터 버스회사 연료비 체납으로 인한 운행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버스업체 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내버스는 영암과 무한 등을 오가는 노선도 운행 중이어서 주민 피해가 광역 단위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당사자 간 해결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전남의 겨울철새가 지난달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영암 후의 겨울철새는 지난해 12월 12만 천여 마리에서 이번 달 8천여 마리로 감소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